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로는 박수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 지구과학 선택과목 가이드, 이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을 선택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 소개입니다. 오늘 뭐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나왔고요. 메가스터디 온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고맙게도 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만점자, 매년 기다리고 있는 만점자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서 집어넣은 건데 코카중에 지구과학 제일 잘한다고 집어넣어놨습니다. 코카라는 별명이 생겼네요, 선생님이. 뒤에 코카선이 넣어놨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현장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사람이고 어쨌든 지구과학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거는 개편에 따른 과목 변경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 요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자료들은 기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탐구가 문의과 통합됐다, 이런 거랑 의학학과나 이렇게 지정을 한 학교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 좀 확대됐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입시에 관련된 건 입시에 관련된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 이 말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의과가 통합됐잖아. 그러면 뭐 지구과학이랑 어떤 거랑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특징들 보시면 약학대학 학부생 모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 뭐 서울대 정시에서 특징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과목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노란색 박스만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탐구니까 계열 구분 없이 택 2. 그래서 문의과 구분 폐지했다. 그래서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인데 과학은 여러분 8과목의 이유가 물, 화, 생, 지, 원, 투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정 여부에 각 대학별 지정 여부가 나왔는데 이건 아직 완벽하게 발표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자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정 학교도 한 학교도 있는데 그냥 같은 박스에다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바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학교들, 얘기들.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과탐2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투 필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양대는 가산점이 이제 들어갑니다. 투과목 자체가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서울대나 이런 쪽에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서울대를 가려면 나머지 실력들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과목별 응시현황입니다. 응시현황. 그래서 2020년도 수능 응시현황인데 지구과학 1 비율이 이과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았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활과 요리가 제일 많았죠. 그 다음 사회문화 이런 순서인데 지구과학 1이 제일 많았었고 그리고 지구과학 2가 2과목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응시현황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응시현황이 많으면 이런 표본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상대평가라서 아주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응시현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응시현황이 많아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등극 것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지구과학이 응시현황이 적었던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난이도 변화도 좀 생깁니다. 그게 장단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9월 모평 과탐 응시현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구과학 1이 한 10만 명 재수생들 빠졌죠. 그죠? 지구과학 2 4,5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도 이제 생명과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인원을 좀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에 과탐 접수현황이거든요. 지구과학 1이 원래 1등이었는데 조금 밀렸어요. 생명과학보다 한 1,600명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13만 명 정도 응시를 했고요. 비율은 한 61% 정도 전체 중에 이과 중에 그리고 지구과학 2가 4,900명 정도 응시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학 2 다음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현황이 상당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다. 과학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지구과학 과목의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것들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과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럼 지구과학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과탐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은 생명과학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하고 화학과는 좀 다르게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한테 맞는 과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이 경우에서 많은데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점수에 대한 배신이 별로 없어요. 원래 이건 옛날부터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 공부하는 만큼 정직하게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선생님 제가 물리나 화학 물리나 화학이 객관적으로는 지구과학보다 좀 어려운 편이니까 그런데 시험이 난이도가 높다가 아니라 내용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물리과학 선생님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그냥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게 물리나 화학의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지구과학은 적게 공부하고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만큼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따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만큼 거의 정비례에서 성적이 나올 거고 대신에 이거는 비슷해요. 한 1등급을 받는 그런 비율은 똑같잖아. 어느 과목이든 간에. 그래서 1등급을 받는 데에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건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과목이나.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과반 이상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선택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등급이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등급이 널뛰기가. 선생님은 지구과학이 인원 수가 적은 시절부터 많은 시절까지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널뛰기가 좀 덜해요. 인원이 조금 줄어들면 널뛰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가능성이 적은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메리트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인원 수가 많아지면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평가원에서 조절을 잘하고 있는 편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가능한 과목이다. 그래서 개념과 유기적인 연결이 굉장히 쉬운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장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단점은 안 적었습니다. 단점 안 적었는데 이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학생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이러면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지구과학이 마냥 쉬워지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걸 촬영하는 시점이 9평과 수능 사이거든요. 9평은 등급컷이 또 4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평과 9평의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될 것 같은데 수능이 출제되어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이 출제되고 나면 선생님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어찌됐든 마냥 쉬워지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등급컷 한 45 정도로 선생님들이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를 맞아줘야 지구과학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하실 때 그냥 적게 공부해서 점수 많이 받겠다. 이러려고 지구과학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하실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과목과 잘 맞는가? 내가 이걸 갖다 적합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선택해도 되나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는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해봤으면 당연히 들은 품월이 있어서 좋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많았는데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질문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도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다른 과목하고 같이 매칭을 할 때 어떤 과목이 제일 매칭이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문과 과목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가이드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지구과학과 비슷한 느낌이 질의 정도 되죠. 그렇죠? 질의? 그런데 포커스가 달라요. 포커싱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용어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은 있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이제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이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sorry. 다른 과목은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이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과목 자체의 특성상. 그래서 약간 섹터가 다른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어느 과에 갈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지구과학의 메리트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투 선택하려는 학생들은 보통 서울대를 논의한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을 논의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 정도 퍼센티즘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유리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가이드를 갖다가 준비를 했고 조금 더 대학에서 발표가 나오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갖춰지면 선생님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것저것 많이.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목적성이 뭐냐면 이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그런데 공부가 맞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좋아하는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완전 베스트 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나는 과목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수능 연계 교제라든가 개념서라든가 이런 거를 꼭 한 번쯤은 읽어보고서는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용어가 너무 낯설고 와닿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략과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구과학을 좀 가르쳐 와가지고요. 뭐 문의과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얘가 쿡합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 끝이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면 뭐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케이스트 한 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할게요. 선생님 또 지금 아직 파이널 기간이거든요. 파이널 열심히 하러 수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